노무현 대통령 곁에서 퇴임까지 50만 컷이 넘는 인간 노무현의 사진을 기록으로 남긴 장철령의 발자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전속 수행사진사로 대통령 노무현 뒤에 있는 인간 노무현을 기록한 사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출장을 밥 먹듯이 하고 수시로 호출되어 경모에 시달리는 청와대 전속사진사 청와대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정당으로 거쳐오면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과 통치를 배우고 입법과 정치를 학습하고 정책과 정치의 작동 과정을 배웠다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사람 사는 세상과 깨어있는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산을 위해 저자는 다짐하듯 말한다 대통령님 정치하겠습니다 고향특례시 일산에서 우리 정치 시민과 함께합니다 모아북스의 대통령님 정치하겠습니다였습니다 고향특례시 일산에서 우리 정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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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에서 우리